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딱히 별일은 없는데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따뜻한 차 한잔을 하면서 기분을 환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쩔 땐 그냥 아예 푹 자버리기도 해요. 대개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밀어두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죠. 넷플릭스나 예능을 보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럴 땐 그냥 맘 편히 내려놓고 그 순간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푹 자고 푹 쉬다 보면 더 이상 자신과 타협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알풍스 도데의 별,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알풍스 도데의 별, 프로방스 지방의 어떤 목동의 이야기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내내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고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만을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둘리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피해몽에서 온 숯 굽는 사람의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었고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일마다 푸름채에 먹을 것을 실어다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어린 머스마인 미아르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라든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에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아래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고프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은 주인 댁 따님 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여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여전히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살아오는지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일기의 목동인 나에게 그런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스무 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그때껏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부름치의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주 늦게 식량이 도착했었습니다. 아침 낮전에는 큰 미사를 보고 오느라 그럴 테지라고 생각했고 점심때가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으므로 이번에는 길이 나빠 노세를 몰고 떠날 수가 없으리라고 짐작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3시쯤 되자 마침내 하늘은 씻은 듯 개었고 비에 젖은 온 산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데 나뭇잎의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좔좔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마치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 중소리만큼이나 막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세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르도 아니고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세등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에 의젖이 올라타고 몸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맑은 산의 전기와 소낙비로 시원하게 식힌 바람을 맞아 그녀의 얼굴은 온통 밝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아르는 알아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세에서 내리면서 내게 그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는 이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라도 들러서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아, 기어 나가씨.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휙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내기가 무섭게 스테파네트는 신기한 듯 주위를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고운 나들이 옷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잠자리며 양모피를 깐 집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두건 달린 외투며 내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가압기도 해라 항상 이렇게 혼자 있으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어라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신 생각하며 아가씨 불현듯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나는 선뜻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마 그러한 낌새를 분명히 눈치채고도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져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황금의 양이나 저 산봉울이 위를 날아다니는 에스테르 선녀를 눈앞에 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는 웃고 귀여운 몸짓이라던지 요정처럼 요정처럼 나타났다가 숨 돌릴 결혼 없이 가버리는 그 서운한 느낌이 내게는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영락없이 에스테르 선녀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잘 있어.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에 가뭇없이 사라진 뒤에도 그 노새 발굽에 채여 연방 굴러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감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 우득허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 깊은 골짜기들이 차차 푸른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처럼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흠뻑 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딱하게도 날까지 저물어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고 해도 가족들이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참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아가씨를 달래놓고는 얼른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우유와 치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쪄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굵은 눈물 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나까지 울고 싶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산 꼭대기 뒤에 뿌연 햇볕과 희미한 석양빛이 남아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나쁜 생각은 티끌만큼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누추할 망정 그래도 내 우리 아내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양들 곁에 우리 주인 때 겠다 님이 내 보호 아래 마음 놓고 쉬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마음만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는 기척에 지피 버스럭거렸고 잠결에 메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나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양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더 강하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별을 바라보며 한대서 밤을 세워본 적이 있다면 사람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정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모세는 차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논일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립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소리라도 들리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그 들릴듯 말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들의 세상이죠. 그러나 밤은 사물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 역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 치며 놀라 바싹 내게로 다가앉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편 아래쪽 못에서 철양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구비치며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 한 줄기 긴 꼬리를 끌고 떨어졌습니다. 저게 뭘까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마법사라면서 천만에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남들보다는 더 별들과 가까이 지내는 셈이죠.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에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공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턱을 긴 채 양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였습니다. 저렇게 많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이야. 넌 저 별들 이름을 잘 알테지? 아무렴 아가씨. 자 바로 우리들 머리 위를 보세요. 저게 성야곱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상공으로 통하죠. 샤를루 마뉴 대왕이 사라산 사람들과 전쟁을 할 바로 갈리스의 성야곱이 용감한 사를루 마뉴 대왕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어 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으로 영혼들의 수레와 그 번쩍이는 굴대 네 개가 보이죠? 그 앞에는 별 셋이 세 마리의 야수이고 그 세 번째 별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꼬마별이 마차꾼이고요. 그 언저리의 온통 빗발처럼 내리떨어지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아래쪽에 저걸 보세요. 저게 갈키 또는 사망성이랍니다. 우리들 목동에게는 시계구시를 해주는 별이지요. 그 별들로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아래쪽에 있는 게 별들의 횃불인 장드밀랑이에요.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사망성과 병아리 집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 별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나 봐요. 병아리 집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서 맨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지요. 저 위쪽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래서 사망성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 장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제일 뒤에 처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불끈해가지고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온갖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죠.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럼요. 아가씨. 그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무렵 나는 무엇인가 서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얹히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머리를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훤하게 먼동이 터올라 별들이 해슥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태처럼 조용히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의 잠들어 있노라고 마지막 입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은 입구도 좁고 여러 갈래의 골목길이 난잡하게 뻗어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플레이스는 하나같이 기묘한 모퉁이나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길이 나아가다가 처음의 길과 교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화가는 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가령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가게 주인이 이 골목에 들어서면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란 점이다. 그날 그날 이후 낮고 허름한 그리니치 마을에 잡다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과 네덜란드식 지붕 밑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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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가 허란 방 을 구하기 위해 골목 이곳 저곳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육번가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이나 간편한 풍로 따위를 두세게 사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와 잔시도 그 많은 예술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5월 어느 날 뭉툭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실을 얻고 생활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잔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예술과 샐러드와 신부 두루마기 같은 소매가 달린 복장에 대해서 서로 취미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곧 함께 방을 얻고 동거에 들어갔다. 11월이 되자 전염병인 폐렴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덩달아 의사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사나운 파괴자는 빈민가를 대담하게 활보하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비좁고 이끼낸 플레이스의 미로 곳곳에서 환자들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폐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도를 아는 노신사라고는 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 자란 연약한 잔치도 그만 폐렴의 희생자가 되었다. 잔치는 페인트를 칠한 철제 침대에 누워서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지내야 했다. 잔치에게 있어 유일한 낙이 있다면 조그만 네덜란드식 유리창 밖으로 이웃 벽돌 집벽을 쳐다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잔치를 방문했다. 의사는 잔치를 이리저리 관찰하더니 함께 살고 있는 수를 복도로 불러냈다.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한 10%쯤 될까 의사가 담담하게 알려주었다. 10%란 뭘 말하나요? 수가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지. 그녀는 자신이 영영 낫지 않을 것으로 단념을 하고 있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서로 노력해봐야지. 일단은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화실로 가서 일본제 종이 넵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얼마 후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죽어가는 잔시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잔시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시는 창으로 눈길을 준 채 조용히 누워있었다. 수는 화판을 반듯하게 넣고 어느 잡지사에서 의뢰받은 사파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소설 중간에 들어갈 그림이었다. 잡지에 연재 중인 그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수가 주인공의 화려한 승마법과 모노크를 그리고 있을 무렵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는 얼른 일어나서 침대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니 잔시? 잔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는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열둘 열하나 그녀는 자꾸만 숫자를 낮춰갔다. 열 아홉 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 벽돌 집의 벽이 눈에 들어왔다. 밑줄기가 울퉁불퉁한 해묵은 담쟁이 넝쿨이 벽 중턱까지 기어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잎새를 떨어뜨려 해굴 같은 줄기가 거의 벌고 숭이가 된 채 낡은 벽돌에 달라붙어 있었다. 너 뭐 세고 있니? 수가 물었다. 여섯 낮은 목소리로 잔시가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백개쯤 있었는데 다 세느라 머리가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쉬워. 아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다섯 남았다. 뭐가 다섯이란 말이니? 나한테도 가르쳐줘. 잎새 말이야. 저 담쟁이 넝쿨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는 나도 죽게 되는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물론 의사도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니? 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처럼 강경하게 부인했다. 철진한 담쟁이 입새하고 네가 병이 낫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게 뭐야? 너는 저 담쟁이 홀딱 반한 모양이구나. 어떻든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마.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그러더군. 병이 나아질 가능성은 90%에 가깝다고. 자, 기운 내야지. 수프라도 조금 먹어봐. 그리고 나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줘. 빨리 그려다 주고 돈을 받아서 환자를 위해서는 포트와인을 식욕 왕성한 나를 위해서는 폭찹을 사와야겠으니까. 잔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네. 아니, 스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겨우 네 개.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잔씨 내가 일을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겠니? 그림을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해.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잔씨가 냉정하게 물었다. 네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러지. 수가 손으로 잔씨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걸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드네. 내가 매달려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어딘지 모르지만 뚝 떨어져 가고 싶구나. 저 가엾은 철진한 잎새처럼 잠을 좀 자 난 배워만 할아버지한테 늙은 광부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갔다가 바로 돌아오겠지만 내가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배워만 노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그림장이었다. 이미 60이 넘었으며 허염머리에다 턱에는 도깨비 같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그는 예술의 나고자였다. 과거 40년간 계속해서 손에 화피를 잡고 살아왔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늘 걸작을 그린다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상업용이나 광고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적인 모델을 쓸만한 체력이 없는 이 예술인 촌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하여 근소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미래의 걸작을 주장했다. 그림을 제외하고 보면 몸집은 작으나 기백이 있는 노인 이었다. 수는 아래층에 내려가 어둑 컴컴한 지하실에서 노간주 열매 냄새를 풍기고 있는 베어만 노인을 찾아냈다. 방구석 화가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걸려있었다. 걸작이 되는 최초의 일피를 25년간 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는 베어만 노인에게 잔치가 담쟁이 입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빠져서 저 가벼운 담쟁이 입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게 아닌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베어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노인은 커다란 소리로 잔치의 어리석은 공상을 비난했다. 담쟁이 입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내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겨우 그런 얘기나 전하자고 나를 찾아왔나 수는 늙은 광부의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더욱 가관이군 나더러 팬이 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라고 왜 하필이면 그런 게 되라는 거야. 딱 질색인 걸. 음 그건 그렇고 잔치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일이군. 수가 딱하다는 대답했다. 아주 낙담하고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기분이 들떠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괜찮아요 베어만 알아보지 모델이 되기 싫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가 없군요. 베어만 노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절규했다. 내가 언제 모델이 안 된다고 했나? 자 어서 같이 자네 화실로 올라가세. 그나저나 잔시가 걱정이군. 이곳은 잔시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이 못돼. 나도 자네들도 이제 곧 걸작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같이 여기서 나가세. 이 골목을 탈출하는 거야. 두 사람은 곧 3층으로 올라갔다. 잔시는 잠이 들어 있었다. 수는 차양을 밑으로 내리고 베어만 노인에게 손짓으로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탐쟁이 넝쿨은 정말로 입새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베어만 노인은 날가 빠진 파란 셔츠를 입고 바위 삼아 남비 위에 걸터 앉아 늙은 광부 보조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눈을 뜨자마자 잔치의 방으로 갔다. 잔치는 생기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차양을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밖이 보고 싶어. 나지막한 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한대 이게 웬일일까. 밤새 쉬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넝쿨에는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넝쿨에 달린 마지막 한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스름한 초록색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마지막 한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올라간 줄기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네 잔시가 말했다. 밤사이에 꼭 떨어질 줄 알았더니 용쾌 견뎠군.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도 같이 죽어가겠지. 멀고 먼 신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제 달랑 잎새 하나가 남지 않았는가. 그녀를 이 지상에 연결시키고 있던 모든 인연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공상이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양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의지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황혼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이윽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다. 빗방울이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에서 연신 흘러떨어졌다. 날이 새자 잔치는 또 차양을 올려달라고 졸랐다. 담쟁이 입새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잔치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스난로 위에 닭고기 스프를 휘젓고 있는 술을 불렀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봐. 잔치는 말했다. 뭐를? 뭔지 모르지만 저기에다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둬서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는 모양이지. 이젠 알겠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일종의 죄악이야. 자 스프를 저금 줘. 밀크에 포도주를 탄 것도. 그리고 베개를 두세 개 등에 바치고 일어나 앉아서 네가 아침 차리는 걸 보고 싶어. 한 시간쯤 지나서 잔치가 또다시 말했다.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가 되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구실을 만들어 복도에 나왔다. 많이 좋아졌군. 이젠 희망이 반반이라고 할까. 수의 손을 잡고 의사가 말해주었다.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길 거야. 나 또 아래층으로 가서 새로 발병한 환자를 봐야 돼. 베여만 이라는 사람인데 그 역시 배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갑자기 병이 난 모양인데 음 글쎄 어려울 것 같군. 그러나 좀 편하게 누워있도록 오늘 입원을 시킬 작정이야. 그날 오후 잔신은 침대에 누운 채 파란 털실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마침 수가 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내게 할 얘기가 있단다. 말해봐. 수 아래층에 사는 베여만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어제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신음을 하고 있더래. 구두를 신은 채 누워있는데 옷이 모두 젖어서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웠던 밤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나?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있는 랜턴 헛간에서 끌어온 사닥다리 화필이 두세 자루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녹인 팔레트가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잔치 창밖을 봐. 저기 벽에 붙은 담쟁이의 마지막 한 입새를 바람이 부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 전혀 흔들리지도 않잖아. 잔치 저게 바로 베어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입새가 떨어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벽에다 세입새를 그리고 있었던 거야.